중력. 중력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이것도 재미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이래서 그런게 아니라 중 1대. 중 1대. 드래곤볼이 엄청 아주 드래곤볼이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슬램몬크도 그 이후에 있었고 하지만은 지금 이제 일본의 그 망가라고 하죠. 그 저희가 예전만큼의 임팩트는 좀 덜 한 것 같아요. 지금 잘 안 봐서 모르긴 하지만 지금은 K 웹툰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뻗어나가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라고 하면 이제 코믹스가 될 거고 일본이라고 하면 망가 그리고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도 아주 훌륭한 작품이 제가 학창시절에는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근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뭐 이어지면서 발전을 하는 건 좀 덜 한 것 같은데 드래곤볼이 엄청 센세이션을 했거든요. 에네르기 파 이런 거랑 무천도사 박박이 할아버지 몇 장면이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있죠. 중년의 분들은 다 기억나시죠? 하여튼 하여튼 좀 어 자 근데 거기에서 이런 게 있어요. 모래주머니를 아 이거는 진짜 설명을 어떻게 아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모래주머니를 이런데 딱 하고 드래곤볼이 저기가 손오공이가 막 숭싹해서 달리고 막 하는데 하고 나서 이 모래주머니를 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청난 스피드라든지 운동 능력이 모래주머니를 단 상태에서 그렇게 수련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 반에 아 그 친구도 참 그 친구는 졸업하고 나서 이제 몇 번 보긴 봤는데 좀 바뀌었더라고. 중학교 때는 되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동심 가득한 그런 친구였는데 너무 과묵해졌더라고. 너무 과묵해. 그리고 하여튼 일상으로 이제 과묵한 일을 하다 보니까 과묵하다기보다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제가 그 친구네 집에도 이제 놀러가고 그랬었는데 저랑 친한 친구 있잖아요. 회집하는 친구. 그 친구하고 저하고 또 다른 그 친구하고 친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 집에 비어 있을 때 비디오도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캬프리의 깊은 밤. 제목 기억이 아직도 나.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근데 그 친구가 모래주머니 이렇게 막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드래곤볼이 엄청나셨고 중 1 때 벌써 5분을 썼네. 물리 콘텐츠인데. 물리 콘텐츠도 재미있을 수 있다. 나는 하여튼 재미있게 하겠다. 그 의지를 보이는 거죠. 우리 담임 선생님이 물상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반장이었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 물상 선생님 그 선생님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 두 분의 물리 선생님도 그렇고 참 좋은 선생님들이셨어요. 실력이라든지 실력도 아주 좋고 또 겸손하시고 또 인격적으로도 존경. 왜냐하면 촌지를 안 받으셨어요. 우리 때 다 촌지 엄청 이렇게 서랍 딱 열고 이렇게 탁 닫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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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혔고 이렇게 그런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고1때. 한국 킥복싱 창단 멤버 체육특기생으로 4대 나오시고 한 분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기 30년 전 일인데 지금 그분도 이제 우리 아버지랑 비슷한 나이 정도 되셨을 텐데 와 출리가 현실판 출리 탁 킥복싱 창단 멤버 그걸로 맞았다니까 우리 때는 주먹으로도 맞고 그런 스트리트파이트 발차기로도 학생을 때렸어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내가 일어나려다 말았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일어나면 안 되지 그럼 스트리트파이트 왔는데 아빠도 그때 한번 가서 이렇게 하려다 참으셨는데 저도 이제 제 친구들이 거의 다 학부모고 하니까는 저는 못 참을 것 같은데 오우 장난 아니죠? 그래서 막다가 그냥 나왔죠 맞진 않았어요 막는 거 있잖아요 스트리트파이트 중일 때 물상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중력은? 아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제가 물리... 물상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한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다른 친구가 그랬구나 드래곤볼처럼 이렇게 딱 하고 진짜로 그렇게 했어 애들이 여기다가 모래주머니를 사가지고 그때 모래주머니 한창 팔렸을 때에... 근데 어디까지 이렇게 가는... 아주 무거운 것도 하면은 당연히 잔령이 돼가지고 드래곤볼처럼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아주 중력 상태에서도 하고 에네리그파 이런 건 못하지만 최소한 모래주머니에 살 수가 있고 에네리그파는 흉내 내봤자 안되잖아 중일인데... 초딩... 아유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린이도 아니고 중일인데 이건 안하지만 모래주머니는 했단 말이야 우리상 선생님한테 누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인간의 신체 구조상 중력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감당을 못 해낸다 중력장을 중력을 앞에 너무 많이 썼다 잠깐만 하지만 아주 핵심 내용은 구분부터 라고 이렇게 써도 해야겠다 10초 남았습니다 근데 이 중력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 중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를 한번 좀 다양한 각도에서 중력이 쉽지가 않아요 자 구분됐다 중력은 지금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게 중력이에요 중력이에요 강력, 양력, 전자기력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이휘수 박사 이론 물리학자이신 이휘수 박사가 그 표준 모델을 하셨을 땐 그 세 개는 묶이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바로 떨어지잖아요 바로 떨어지잖아요 중력 때문에 내가 떨어진 거예요 중력이 엄청 세니까 이렇게 익숙한 중력은 잘 설명을 아직 못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끈이론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설명해 보려고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 보려고 차수가 높으니까 높은 차수 가지고 스트링 데어리 하나 가지고 어떤 끈의 형태라든지 진동을 가지고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대통일 통일장 이런 이론이죠 근데 잘 안 되죠 중력이 가장 가까운 것 같은데 중력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중력이 뭐냐 이거지 근데 우리는 중력을 가장 미숙하게 중력 가지고 설명을 하죠 우리가 보통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뭐랄까 물리량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근대적인 관영을 가지고 이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뉴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F는 애매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중력에 관해서는 가장 뭐 잘 쓰이죠 잘 쓰이지만은 사실은 캐필러라고 하는 거인이 있었고 그 다음 뉴튼이 이제 화룡정점 그리고 오랫동안 1666년 이때부터 지금까지 최근 한 100년 전까지 아인슈타인 전까지는 중력에 대해서는 끝판왕이었던 거죠 근데 뭐 진짜 설명력이 좋은데 이를테면은 약간씩 설명이 약간씩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 수성의 근일점 같은 거 있죠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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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가 저기야 쿠가 뭐야 태양이야 태양 그리고 요게 수성이 이렇게 돌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아 이렇게 돌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요게에서 요게는 좀 멀죠 원일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에서 요게는 짧죠 사실 요게가 더 짧은데 요게라고 치면은 타원형으로 돌고 있고 중심이 좀 한 이쯤에 있다고 치면은 요게 이제 근일점이 되는 거야 근일점이 근데 캣필러가 한 작업은 뭐냐면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론화 되진 않았지만 이론화 되기 직전까지 작업을 다 했어요 티쿠브라이 타이쿠브라이 라고 하는 그 사람도 참 데이터를 많이 줬기 때문에 역사에 남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막 머리가 막 그렇게 빠릿빠릿하고 그런 분은 아니었지만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자기 코스모스적인 하모니에는 안 맞아 그래서 되게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캣필러가 있는 그대로를 보니까는 인중이라고 칠게 그냥 원일점 근일점 이런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 때 요 면적이랑 요 삼각형 면적 삼각형이 아니지 부채꼴 면적이랑 요만큼 돌 때 요 부채꼴 면적이랑 같다고 하는 것도 증명을 했어 이해가세요? 원일점이랑 근일점이랑 면적이 동일하단 말이야 요긴 이렇게 된 요 면적이랑 요 좀 날카롭게 날카로운 피자 요 면적이랑 면적이 같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걸 알아냈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돌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리랑 요거리랑 평균하면 요쯤에서 평균거리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평균거리가 근데 요 공전 주기하고 이 거리와의 관계도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냈어요 아직 이론의 단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이제 그거를 완전히 해결한 사람이 뉴튼이라면 뉴튼 대전에 이 각각의 관계가 제곱과 세제곱의 관계다 제곱, 세제곱 그리고 뉴튼이 이제 끝판왕이 딱 나와서 이제 가수로 치면 임재밤 같은 그런 끝판왕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말고 전 우주를 설명을 한번 해보자 가능할 것 같다 뭘로? F 만유 인력으로 만유 인력 로우 로우 오브 유니버셜 그래비티 로우 오브 유니버셜 그래비티 로우 오브 유니버셜 그래비티 이게 만유 인력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많은 용어들이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 지금도 많이 그렇지 어쨌든 저번 세계까지는 거의 일본에서 다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만유인력도 일본에서 들어온 건데 원래는 로우 오브 유니버셜 그래비티 이거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제대로 번역하려면 중력이죠 중력 그래서 물리학 연구자분들이 만유인력이랑 중력이랑 그냥 같게 쓰시는 경우도 많고 만유인력이 그냥 중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조금 거기에 구현을 하자면 우리가 보통 만유인력이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더 로우 오브 유니버셜 그래비티라고 해서 중력 전체를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뉴트리 말하는 그리고 그게 만유인력 그리고 그냥 중력 중력 이렇게 할 때는 좀 좁은 의미에서 거시세계의 인력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엄청난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수련을 하고 막 하는 거는 안 돼요 사람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중력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우리의 신체 구조로 버틸 수 없거든요 중력장이 엄청나게 커지면 드래곤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뭐 이제 그건 아마 물리학 자문을 받고 이렇게 그린 만화는 아니고 그리고 뭐 그거는 그 자체가 인터스텔러 같은 경우에는 자문을 받고 한 거잖아요 물리학자에 5년 전에 노벨상을 타신 분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내가 맨날 5년이라고 해 2016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중력파가 검술됐죠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했던 게 검술이 됐어요 검술을 한 분들이 노벨상을 바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특이한 케이스죠 그 노벨 수상자가 인터스텔러 그거 자문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래서 이제 SF 영화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 물리학 법칙에 맞게 하려고 하는데 그 옥의 티 같은 것들이 늘 있죠 똥말 없네 자 그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뉴튼의 법칙 먼저 가고 아인슈타인으로 갈게요 이 중력이 가장 어려워요 중력이 근데 뉴튼의 법칙은 되게 쉽잖아요 FMA고 결국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편중력 우린 보편중력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래대로 번역한다면 보편중력이 좀 더 그럴듯하죠 Universal Gravity 중력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인 거란 말이에요 보편적이에요 질량이 있으면 질량이 있잖아요 질량 질량이 여기에도 질량이 있고 여기에도 질량이 있으면 얘네 둘이서 중력 때문에 이렇게 도망 못 가고 이렇게 도는 거야 내가 방금 잠깐 깡총 뛰었을 때 바로 떨어졌잖아 질량이 있죠 M 여기도 질량이 있죠 M2 그게 바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식에서 이 보편중력 충력의 식에서 F 이퀄 위쪽에는 M1하고 M2가 들어가는 거야 그게 바로 F는 MA에서 MA예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사실 뭐가 들어가냐 F는 MA에서 A에 해당되는 부분에 만약에 이 지구의 중력가속 들어가면 거리의 제곱이 들어가요 거리에 지구하고 달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도 거리가 있겠죠 그러면 그 거리의 제곱이 밑으로 들어가고 위에는 질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중력이라고 한다면 중력 상수치 이렇게 붙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F는 MA를 조금만 변형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변형하면 G를 빼내면 중력 장이 되는 거예요 전기장 자기장도 식을 변형하면 그 장을 설명할 수 필드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비티 필드를 설명을 할 때는 G를 빼내면 설명이 돼요 중력 포텐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식만 조금 조절하면 약간 적분하고 하면 다 적분 적분이 딴 거 아니고 더하는 거 여러 가지 물리 양에 관련되는 것들을 더하는 거 그리고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해주긴 해줘야죠 원래 중요하게 대한 식이 미분방정식이죠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편미분방정식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질량이랑 질량이랑 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너무나 어려워 물리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게 중요해요 설명이 잘 안 돼 다른 건 그나마 어떻게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거든 묶어서 한다는 거는 간단한 거 가지고 보편적으로 좀 넓게 설명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력 양력 전자기력 같은 경우에는 다 보세요 인력이랑 청력이 다 있죠 쌍으로 된 힘이 근데 중력은 없어 중력은 인력만 있지 청력이 없어 볼 때리죠 그리고 그러니까 다크메터나 다크메로나 다크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설명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몸부림이거든 예전에 아리스토레스의 에테르처럼 근데 실제로는 증명할 길은 없어요 간접 증명이지 그렇기 때문에 청력이라고는 안 하고 반중력이라고는 그렇게 얘기는 해볼 수 있죠 중력의 반중력 입자의 반입자가 있는 것처럼 그죠? 근데 뉴튼의 그 중력 뉴튼의 중력 이게 인중의 이제 인중이랑 이 사이에 근일점이 뉴튼 법칙으로 다른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잘 설명이 되는데 수성의 근일점 같은 경우에 이게 조금씩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약간씩 고쳐가 있는 거야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해결을 했지 100년 전에 어떻게 자 보세요 중력이 질량과 관련이 된 거면 빛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 빛은 질량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어렵기는 한데 빛이 어쩔 땐 중요하고 질량이 아주 작거나 0이거나 이래야 되는 그 좀 어려움이 있죠 0이어야 되는데 또 약간 있어야 되기도 하고 다른 것 설명할 때 그래서 종합성 있게 이런 물리 같은 데에 깊이 들어가면 종합성 있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인간은 아직 세상을 그렇게 잘 몰라요 인간은 겸손해야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질량이 이제 없다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빛은 질량이 없다 이렇게 가볼게요 표준모형 설명할 때도 다 이제 그 광자 가지고 거의 그걸 끼워 맞추거든요 질량이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질량이 없으면 중력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뉴턴이 어쨌든 거인이에요 끝판왕 중력에 관해서는 근데 100년 전에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설명이 어떻게 됐느냐 시공간이 휘어지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사실은 중력에 대한 거예요 중력 중력이라는 걸로 더 설명이 가능하다고 빛이 빛은 원래 이렇게 직진하잖아요 쭉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체처럼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해도 직진을 한단 말이죠 노 빠꾸 직진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가지 않고 직진을 해 이 진짜 구체처럼 퍼져나가는 거 이것도 사실 중력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 뉴턴적인 이 뉴턴적인 설명을 너무 이거저거 하려고 하지 말자 자 레이저 직진 맞죠? 확실하죠? 빛이 직진을 한다 근데 아니다 빛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야 질량이 없는데 공간이 휘어진 시공간의 곡률이 바로 중력이다 이렇게 중력을 설명함으로써 수성의 근일점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매년 달라 매년이 아니라 하여튼 그 주기마다 달라 그걸 정확히 오차 없이 설명해낸 게 바로 아인스타인이에요 그래서 100년 전에 유고실험 때문에 아인스타인이 완전히 그냥 살아있는 영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이미 일군의 새로운 밀스보어 하이젠베르그 슈리딩거 등의 양자역학을 벌써 이미 양자역학의 승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있던 때이지만 대중적인 그런 거는 그리고 뉴튼이 뉴튼이 아니라 아인스타인이 워낙에 또 뛰어난 분이시기도 하고 100년 전에 이거 휘어진 거 이렇게 직접 그 증명해 그러니까 그치 그건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후로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인터슬라 그 자문했던 교수가 연구자가 심지어는 중력파까지도 이거는 중력파는 뭐냐면은 공간 자체가 울렁이는 것 시공간 자체의 울렁임 자체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빼박으로 이제 중력에 대한 아인스타인이 중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력이라는 게 시공간 공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과학 서적이나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면이 이렇게 이렇게 돼가 이렇게 동그라미 구체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를 도는 그 설명이 있죠 우리는 4차원을 설명을 못하니까 3차원 밖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그거의 실제 그거는 뭔지 모르죠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증명하는 것만 중력파를 100년 전에 예측을 했는데 100년이 지나고 나서 5년 정도 전에 야 그건 중력파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의 울렁임 맥동이란 말이죠 어떻게 측정을 해요? 시공간이 맥동하는 거요? 시공간의 맥동의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21승 단위예요 참 중력이라고 하는 단위는 네 가지 힘 중에서 가장 익숙한데 사실은 제일 약한 힘이에요 이 나머지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약한 게 양력인데 양력보다도 10의 마이너스 27승이 약해요 중력이 그런데 그 중력파를 검수를 하려면은 시공간의 일렁임이 10의 마이너스 21미터 그러니까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잖아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0이 이제 원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원자에 다시 한 번 원자가 된 우리가 보는 나노는 어느 정도냐면은 400에서 800 정도 380에서 680 정도 빨주노스 파나무 를 보는 거예요 그 나노미터 그러면은 공에 붙으니까 사실은 나노보다도 10의 마이너스 7 정도 까지가 우리 눈으로 보는 건데 그거보다 그거보다 공이 열 몇 개가 더 붙는 거지 10의 마이너스 21 그러면은 이거는 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똑똑한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막 증폭시키고 하는 그게 있어요 증폭시켜서 쉽게 말하면 이것도 어차피 맥동이기 때문에 맥동함수는 같은 원칙들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하현우의 소리를 싸인그래프로 그렸던 것도 같은 원칙이기 때문에 그렸던 거고 세렌쿠프 복사 프루트늄 이것도 같은 원칙이기 때문에 맥동이 이상 같은 원칙이기 때문에 상세 보강이 있고 그 보강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고안을 해서 그 엄청난 나노 곱하기 나노보다 더 작은 중력파를 바로 아인슈타인의 그 100년 후에 검출을 한 거예요 그게 중력의 정체예요 자 요약하면 뉴튼 이전에 뭔지는 모르지만 이 거리랑 관련 있는 어떤 뭐가 있어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타이크 브라엘가 가지고 있었고 그걸 분석을 해서 처음에는 애를 되게 많이 먹다가 캐필러가 싹 그거에 대한 것만 정리를 냈어 그러고 나서 그거를 아주 유니버셜한 롤 법칙 이론도 아니네 법칙이네 법칙 법칙이 좀 더 단단하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과학에서는 법칙으로 만든 게 뉴튼이야 뉴튼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야 어떤 진량이 있고 진량이 있는 것 사이에 보편중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게 전 우주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유니버스를 그리고 거리에는 거리 제곱의 그러니까 분모의 거리 제곱이 들어가 그리고 그게 전체 대부분을 꽤 잘 설명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몇 개 조금 오차가 있는 게 있는 거야 이상한 거야 이거는 진짜 인간이 이룬 금자탑인데 몇백 년이 지나갔어 지나가다가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천재가 탁 나타나가지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지 시공간 시공간의 공률 울렁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생시에 그게 증명이 됐어 진량이 없는 게 시공간 때문에 휘어지나 진량이 없으면 원래는 중력은 있어 아인슈타인에게도 그러나 중력은 진량과 진량 사이의 인력이 아니라 시공간의 공률인 거야 그러면은 빛이 휘어 이렇게 휘어진 게 관측이 됐잖아 이게 100년 전에 관측이 됐고 그거보다 훨씬 더 더 관측하기 어려운 중력파라고 하는 시공간 자체의 울렁임도 한 5년 전에 한 6년 전 7년 전 이때 관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물리에서는 시공간의 공률이고 뉴턴식으로 거의 다 설명이 가능하죠 중력장도 설명이 가능하고 뉴턴식 좀만 변형하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적분, 미분 나온다고 해서 쫄 거 없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게 이항만 한 거거든요 이항만 조금 하면 다 쥐가 앞쪽으로 나오면 중력장이고 F가 앞으로 나오면 이제 보편중력 법칙이 되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차인으로 가면 거기에서 놓쳤던 약간의 오차들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게 근대에서 현대를 넘어오면서 중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진량 간의 인력에서 시공간의 공률로 바뀐 드래곤을 나오고 뭐 순간이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좀 재미있게 풀려고 물리컨벤스를 너무 오랫동안 안 올린 것 같아가지고 좀 노동처럼 이렇게 해봤습니다 현대의 중력은 시공간의 공률로 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정의가 좀 바뀐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한 정의로 우리에게는 이해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사실 모형 같은 거 이렇게 그래픽으로 된 거는 원래 우리가 3차원을 인지하는데 4차원을 제대로 인지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보는 건 2차원적으로 4차원을 그려내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정확한 거는 중력파 검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아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설명력이 있는 거죠 오랜만에 물리컨텐츠를 한번 찍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